네 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. 제가 오늘은 왜 영상을 켰냐면요. 어제 그 이벤트 당첨자 여섯 분은 제가 선물을 보내드렸어요. 그런데 아직도 유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. 네 포트 여덟 포트의 아이들이 주인을 애타하게 기다리고 있어요. 이벤트 당첨자 중에서 네 분이 아직도 저에게 연락이 없습니다. 이메일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연락이 없어요. 어떤 분이냐면 고옥경님, 너니님, 최하나님, 김경범님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이 네 개는 다른 분에게 선물이 넘어갑니다. 아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저한테 열심히 달아주신 분 있으세요. 그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. 네 그분들 네 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추첨을 해도 나타나지를 않으시고 하시니까 제가 네 분은 선정을 해서 드릴 거거든요. 댓글 열심히 달아주신 분 네 분 선정할 거예요.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저의 이메일 코니짱 골뱅이 지이메일.컴에다가 주소와 전화번호 토요일까지 꼭 남겨주세요. 토요일까지 안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다른 분 선정해서 드립니다. 네 이거는 그러면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방울복랑과 라일락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찾아가지 않으시는 우리 주인님 얼른 나타나 주세요.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영상은 간단하게 짤막하게 끝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